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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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세입니다 예 수명아 또 한 1년 단축 됐어요 아 아 아 아 해보죠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그럼 우리 이걸 1 당겨 볼게요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비껴 봐 주시고요 그래도 가깝진 않네 살짝만 걸쳐줘도 왔다리 갔다리 해 가지고 무게가 상당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1톤 넘을 거란 말이예요 됐어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여기 이 부분 칼럼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 좀 덜어내고 꼬마 прямо 더 zdar 꼬마 Only 조금만 더는 내고 꼬마 틀고 좀 멀어서 찢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. 가자. 자, 한 개도 떨어지지 마라, 한 개도 떨어지지 마라. 자, 됐고. 자, 이제 통으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. 자, 바짝 땡겨가지고. 손무게도 기본적으로 500kg 이상 나갑니다. 알아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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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습니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